아, 형님, 접니다. 어, 누구? 총 7명입니다. 제가 죽인 사람들예. 안매장도 하고 강한대교 위에서도 버리고 그랬습니다. 인자 좀 관심이 생깁니까? 이유가 뭐고? 뭐 아직 있냐고요? 뭐하자백을 하냐고? 이형 가고 있어. 이래 난 믿을 수가 있겠나? 금방 완전 떠나야 돼요. 이만한 학술적으로도 분석이 안 된단다. 어차피 이게 다 암수사령 아닙니까? 실종신고나 장사 발생, 수사 보고서도 없으니까. 일단 무조건 믿고, 끝까지 의심하자. 미친놈 말만 믿고, 얘기 잘하는 짓 시간 못 뵙는 거야. 자, 고! 어디 사람 뼈. 나머지 어디 있노? 내가 모르지.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. 그거야, 형님이 시작했을 거 아이오! 이 새끼야, 이게 네가 살인공량은 나린이고 인장이다. 그래서 못 들어간다. 이 시발 새끼야. 정말 존때라. 딱 하루만, 아니 반나저만 시간을 주십시오. 네 글모가 각본성으로 모르겠어. 새끼야, 2주 중에 무슨 일복이고, 그저 내 작범이지. 네가 아무리 지랄해도, 결혼을 내놓으면 모르죠. 형사님 생각이 끝까지 틀리네요. 어떻게 하지? 제도로 임열대까지. 어디 있노니? Metroid 10 greatly於быш huyост osa. 죽게이 뛰어든지. 다시 감상할 수 있을이야. 다시 감상할 수 있을 때. 감사합니다.